어디 하나 도드라지는 게 없고 깔끔하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 보니까 아마 주방에 이렇게 설치해 주시게 되면 정말 센스 있고 세련된 주방, 모델하우스에 와인 듯한 느낌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당연히 편하고 원하시면 빌트인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심플하고 깨끗하게 우리 집을 바꿔보시면서 또 하나 이 상판 자체가 쓱쓱 닦으시면 되니까 여기에 좀 뭐 흘렸다 해도 관리까지도 편해서 건강 생각하고 위생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전기레인지 다 원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. 인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. 굉장히 고급사랑이네요. 인사해 주네요. 인성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그 프리미엄 가치를 느껴보시면서 화구가 총 3개예요. 3개의 화구가 뭐가 좋을까? 여기서 계란후라이 하나 하고 여기서 바글바글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여기서는 계란찜을 하고 엄마들이 아침에 요리할 때도 반찬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. 화구가 3개니까 한 번에 3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화구 3개 모두 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1도부터 최고 9단계 아니라 10단계까지 아주 파워풀한 열을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열이 올라온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약한 불에서 해야 되는 요리, 센 불에서 해야 되는 요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모든 3가지 화구다, 3곳 모두 다 10단계까지 조절 다 가능하고요. 정말 편하게 써보실 수 있으면서 또 하나 예약이 가능해요. 네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 1시간이 세팅이 돼요. 그리고 5분 단위로 예약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어머님들 나가셨다가 내가 이거를 가스를 끄고 왔나 아닌가 불안해하실 때 있잖아요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예약까지 해놓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무실 때 공구 골라와도 참 괜찮고요. 또 하나 제가 큰 점수를 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듀얼 확장구라고 해서 이게 화구를 보시게 되면 고객님 듀얼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. 정말 편하게.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요만큼 화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듀얼 확장구를 확장했습니다라는 버튼을 눌렀잖아요.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. 왜 한국 사람은 잔치우리 많이 해야 되고 날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큰 곰솥 올려놔야 되는데 요만한 화구에서 끓이는 것보다는 더 넓게 하는 게 훨씬 느끼겠죠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듀얼로 내가 올리는 용기에 따라서 맞춤 볼 사이즈를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.